오소리감토 간 호파 오소리감토 염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는 염통 인가 보네 여기 있는건 간이고 아으 딱 한 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병만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뼈 있는데 뼈 뼈 조심하세요 이빨 나간단 말이야 뼈 조심해야죠 오소이감토 아으 딱 한 병만 술 먹방이었습니다 내장국에 직접 끓인 내장국에 딱 한잔 해봤습니다 허파들 많이 있네요 허파 허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